주식 투자의 세계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 마감 상황 말씀해 주실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박재영 차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좋아요. 뭐가요? 좋아요. 좋아요의 욕구를 제가 채워드렸습니다. 네. 저분이 이제 자꾸 이렇게 컨텐츠로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말장난투도 뭘 채우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해드린 것뿐인데. 네. 우리 박재영 차장님. 목소리 톤이 아주 유명 스타분과 많이 비슷하신 모양이에요. 그럼요. 누구죠? 박지성. 박지성.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알겠는데. 칭찬이죠? 그럼요. 우리나라 최고의 스타입니다. 맞습니다. 박씨들이 참 괜찮은 거예요. 박지성. 박세리. 박찬호. 우리 힘들 때. 어려운 IMF 시절. 빛내주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운동으로 다 풀 수 있기 때문에. 저 땅에 빛나는 하늘을 보라. 발목. 하얀 발목. 기억나시죠? 박세리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볼까요?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기분은 기분 좋게 출발해서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장중에 조금 밀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양대지수 모두 거의 1% 가까이. 코스피는 0.85%. 코스닥은 1.01%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비교적. 네. 간밤에 좋은 소식들이 있었죠. 미국은 인프라 2조 투자하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것보다도 우리한테는 더 중요했었던 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바로 삼성전자와 이어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였는데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내용을 보면 2분기 매출액은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1%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는데 매출은 컨센서스 대비해서 그냥 쏘쏘 한 거고 영업이익은 조금 덜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아 그래요? 이익은 3D 엑스포인트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안 되는 사업 정리하면 여기서 비용이 좀 들어가잖아요. 3D 엑스포인트는 뭐예요? 이게 인텔이랑 마이크론이랑 합작해서 만든 기술인데 랜드랑 디렘이랑 장점만 뽑아서 만든 건데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비용이 조금 발생을 했고요. 일단은 전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네. 마이크론이 보는 시장 전망은 디렘, 랜드 모두 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기존의 18% 증가로 예상을 했었는데 빅그로스가 20% 디렘은, 랜드는 30%에서 33%. 게다가 디렘은 쇼티지. 이게 뭐냐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디렘 자체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랜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급자가 많아요. 이것도 뒤에 이슈가 있는데 공급자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작년보다 괜찮다. 그리고 설비 투자 계획이 중요하거든요. 설비 투자 계획은 디렘이 쇼티지가 날 정도로 공급이 딸리지만 전년말 계획에서 동결하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하반기에 가면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지금 메모리만 부족한 게 아니고 CPU라든지 이런 비메모리도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세트업체들이 제품을 못 만들 것이다. 그래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비 투자는 하지 않겠다. 좀 더 확대해서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반도체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크론은 내가 좀 덜 팔아도 제값을 받고 팔겠다. 마이크론의 영업이익이 2018년 고점에서 계속 떨어졌다가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익률이 올라온다는 것은 실적이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 안 싸우고 우리 사이좋게 가격 담합 잘해서 이익 많이 내보자. 이런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실적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줬고요. SK하이닉스가 6%나 급등했습니다. 6%? 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거든요. 아무래도 반도체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오늘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키옥시아. 키옥시아. 구 도시바 메모리거든요. 도시바 메모리. 여기 이제 낸드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망했는데 도시바가 망하면서 낸드 사업부만 따로 해서 일본, 애플, SK하이닉스가 돈을 모아서 그 사업부를 인수를 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IPO하면 내가 주식 조금 더 사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 생각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IPO가 좀 뒤로 밀렸어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 키옥시아 인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낸드 시장은요.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디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개. 치킨게임 끝났거든요. 얘들 3명만 담합하면 가격 맘대로 할 수 있는 담합이라는 표현은 좀 민감하니까. 뭐 이렇게 하면 맞추면 되는데 낸드는 삼성전자 제외하고는 지금 춘추 전국 시대거든요.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33%, 키옥시아가 19%, 웨스턴 디지털이 14%, SK하이닉스가 11%, 마이크론이 11%, 인텔이 8.4%.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키옥시아 20%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삼성전자를 잡으러 갈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가 먹으면 이것도 디렘처럼 거의 독과점, 과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좋은 소식이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죠.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이 힘을 합쳐서 이걸 지금 인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얘들이 웨스턴 디지털이랑 마이크론이 14%, 11%인데 둘 중에 하나가 가져가면 삼성전자랑 점유율이 비슷해지거든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가져가는 건 아니고 둘이 힘을 합쳐서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플레이어 숫자가 줄어들면 좋은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나라에 좋은 거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게 전체 랜드 시장에는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의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데 키옥시아가 사라지고 인텔은 하이닉스가 먹었으니까 인텔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제 4개가 남는 거죠. 삼성, 하이닉스,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4개가 남는 건데 그래서 하나만 더 사라지면 더 좋을 텐데. 더 좋을 텐데.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랜드가 그렇게 이익성이 좋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2개가 삭제되고 나면 여기도 디램처럼 이익성이 좋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랜드 시장도 치킨게임의 거의 종반무렵까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랜드 시장, 랜드랄까요? TSMC 화제. 오늘 좀 받아주셔야 되는데. 랜드 시장, 랜드랄까요? 이거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제가 피곤하거든요. 저도 좀 약간 자신이 없어서 그냥 슬쩍 넘어간 겁니다.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제가 빵 터져들었을 텐데. 저도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또 TSMC 화제 소식이 있죠. 네. 오늘 한 2시 정도에 속보가 떴는데 화제로 정전이 됐다라고. 이거는 조금 더 후속 보도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이 이제 과학단지 내 TSMC 12 공장에서 불이 나서 정전이 일어났다. 이게 뭐 사실 반도체 공장이 정전하면 끝이거든요. 돌아가던 거 그냥 싹 다 폐기하고 지금 거기도 미국의 삼성전자의 그 뭐죠? 그 공장. 오스틴? 네. 맞습니다. 오스틴 공장. 텍사스의 오스틴 공장도 전기 공급이 안 돼서 6주 동안 멈췄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는데 회사 측에서는 지금 다시 전기 들어와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건 조금 더 후속 보도가 나오는 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데냐면요. 연구 개발 및 시험 양산 공장이라고 해요. 지금 TSMC 같은 경우에 3나노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 고... 고민도 고집적. 네. 그거를 오늘 왜 그러죠? 생산하는 그런 테스트하는 그런 공장으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가 쫓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실적에는 크게 영향을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산하는 건 아닌데. 시제품이나. 연습하는 거라서. 그런데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개발이 조금 지연될 수 있으니까. 그게 저희가 반도체 전문가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네. 반도체는 한 번 처음부터 만드는 때까지 두 달 걸린 데잖아요. 네. 1년에 1년에 한 5번이나 6번밖에 시험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기술을 만들어서 야 이거 우리가 진짜 되나 한번 보자 하는 걸 1년에 5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연습 라인이 많아야 개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잠 안 자면서도 계속 돌려야 여러 번 연습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지금 채팅 시장에서 보니까 생산 공장 쪽은 아니고 실험실 정도 화재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구개발 및 시험 양산하는 공장. 시험 양산. 그래서 실적에는 크게 영향은 없을 텐데. 어떻게든 간에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류엔사스도 불이 났잖아요. 오늘 나온 뉴스 중에는 북미 포드 공장 6곳에서 지금 2분기 동안 최대 3주 운영을 중단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포드 지금 현대차도 다 다음 주부터 7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울산 1공장 가동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면 사실 TSMC가 불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는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산업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앞서 마이크론 실적 말씀드릴 때 세트업체가 못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TSMC가 없으면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다 못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TSMC가 공장을 다 문 닫는다고 하면. 그러면 휴대폰도 못 만들고요. 자동차는 말할 것도 없고 컴퓨터 다 못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 산업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당근마켓만 아주 잘 되겠네요. 당근마켓이요. 새 거 못 사니까 중고라도 사야지. 그렇겠네요. 당신의 근처에서 당근마켓.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생산 약간 지연, 생산 조금 차질, 이 정도는 경쟁업체에게 이익일 수도 있지만 아주 큰 피해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 산업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TSMC 화재는 이 정도의 영향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거 LG에너지솔루션이랑 LB 판결 나온 게 이게 오늘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준 거 아닙니까? 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급등했는데요. 예상을 뒤엎고,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이랑 LG에너지솔루션이랑 영업비밀 침해는 LG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영업비밀 침해했으면 특허도 훔쳐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ITC에서 배터리 특허 침해 예비 결정에서는 SK이노베이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건을 걸었는데 세 건은 유효성이 없고 나머지는 유효성은 인정하나 침해하진 않았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술은 먹었지만 음주는 아니다. 갑자기 김상영 씨가 나오죠, 여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예비 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본 판결에도 SK이노베이션이 이길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협상을 하고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해서 미국에서 10년 동안 장사를 못하게 됐기 때문에 장사를 하려면 LG에너지솔루션에 배상을 해주는 데 해야 되는데 이 협상에 영향을 또 미칠 수 있는 요인이고요. 지금 SKIET가 어제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SKIET는 뭐죠? 이거 2차전지 소재 만드는 업체인데요. 상장하려고 지금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하자마자 구주 매출 1조 원,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던 구주 매출 1조 원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돈 받아서? 네. 1조 원 가지고 뭘 하려는 걸까? 배상? 뭐 이제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금물살을 탈 것 같다. 원래 이런 판결이 나오면 LG화학은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어제 테슬라도 많이 올라서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예비 판결로 인해서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협상? 이거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지금 이 예비 판결이 난 건 특허 소송 관련해서 예비 판결이 난 거고 그 전에 거는 이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LG가 이긴 거였고. 맞습니다. 1대1이죠 지금. 근데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이게 LG가 SK한테 특허 침해했다라고 소송한 것도 있고 SK가 LG한테 특허 침해했다라고 소송한 것도 있습니다. SK가 LG한테? 네. 그건 아직 판결이 안 났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SK가 잘못한 건 줄 알았는데 또 다른가 봐요. 이걸 한번 저희가 배터리 관련된 애널리스트 모셔가지고 정확한 내막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워 배터리.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오늘 3월달에 나온 거죠? 네.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538억 3천만 달러. 9년 만에 이제 500억. 9년 만이 아니죠. 역대 세 번째고요. 그다음에 3월 수출량으로는 가장 많은 수출량. 역대 3월 치고는 가장 많은 양. 그래요? 그리고 15개 품목으로 나누는데 15개 중에 14개가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디스플레이가 마이너스 1.1%였는데 그거 빼놓고는 다 증가를 했고 반도체 8%, 자동차 15%, 석유 이런 거 2, 30%씩 증가했거든요. 석유화학은 기저효과 때문에. 국가별로 보더라도 중국이 26%, 미국이 조금 덜 판매가 된 것 같아요. 9%, 아세안이 11%, EU가 37%이나 증가했습니다. 37%? 네. 수해지 운하가 며칠 막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출이 많이 증가했고요. 3월 교역액이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수입이 496억 5천만 달러로 수출 수입 합쳐서 1,000억 달러를 돌파해서 수출은 진짜 잘 되고 있다. 이거는 확인이 3월까지 좀... 이게 작년에 비해서 잘 되는 건 당연히 잘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작년에 비해 잘 됐다라기보다도 작년에 3월까지는 수출이 잘 됐어요.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재고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빨리 만들어서 수출해서 보내서 쌓아야 된다. 그래서 수출이 꽤 잘 됐거든요. 4월부터 지금 표를 보시면 4월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었는데 이게 500억 달러를 넘어간 게 역대 두 번뿐이 없었습니다. 이거 제외하면 두 번뿐이 없었는데 정말 잘 된 거라는 거죠? 정말 잘 된 거예요. 약간 이현 수요 같은 것도 있었겠죠? 수출은 3월에 굉장히 잘 됐다. 그렇다면 실적이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렇다면 알겠어요. 오늘 참고로 현대기아차 3월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현대는 22% 정도 증가했고요. 수출이? 아니요. 판매가. 판매가. 생산인가요? 생산이. 생산이.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같아요. 22%고 기아차는 한 자릿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대차가 자동차 생산 판매가 좀 잘 됐다. 그래서 시간으로 좀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실적은 1분기에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2분기에. 2분기에. 우산 공장 문 닫으니까. 반도체 없어서. 이게 또 실적의 주가에 먼저 선반영되면 또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완성자 판매 기록이네요. 네. 판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지영 차장님. 우리 또 박지영 차장님은 저희와 또 함께하신 시간이 기니까요. 오늘이 마지막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를 그렇게. 아니 홍보 시간 또 드리는. 프리미엄 드리는 거예요. 박지영 차장님한테는. 우리가 좀 잘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광고를 하나 더 해요. 여기. 실전 투자 대회. 네. 하십니까? 모의 투자 대회. 이거 저희가 하거든요. 테슬라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 테슬라 한 대를? 네. 와 그래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 프로님도 한번 참여하셔서. 지금 신청 받고 있어요? 할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 있게 좀 해주세요. 제가 광고를 하는 거지. 제가 기획한 게 아니라서. 실전 투자 대회를 이제. 한국 투자 대회. 지금 신청 받고 있을 거예요. 신청 받고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네. 테슬라 받아 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박 한번 내보겠습니다. 받아오세요. 네. 테슬라. 같이 쓰게. 테슬라 1등 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으로 받아가세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나 그러면 싫습니다. 그러면 더 좋죠. 지금 7천만 원 넘었는데. 비트코인. 아 그래요? 네. 또 그 사이에 또 뉴스 하나 더 알려주시고 가시네요. 비트코인이요. 지금 막 이렇게 여러 업체. 이번에는 골드만삭스에서. 얼마 전에 제이프모건에서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간접 상품. 간접 상품.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또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하늘 높은지는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건 뭐 아무리 올라도 뭐라고 할 수 없고. 네. 아무리 내려도 뭐라고 할 수 없는. 항상 시장이 옳죠. 3월 29일부터 5월 16일까지 참가 신청받고요. 4월 19일부터 6월 11일까지. 8주 동안 대회 기간이니까. 벌써 신청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많은 시청 꼭 오십시오. 테슬라 받아가십시오. 뭘 신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테슬라만 기억이 남아? 아니 그러니까 투자대회. 아 투자대회. 1등 하면 주는 모양입니다. 투자를 잘하면. 모델 Y로 롱레인지 드린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벤키스. 우리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 시장의 방향성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는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해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티비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티비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티비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